자 5월달은 가정주간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5월 내내 제가 사용하고 아무튼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설교할 것이고 하여튼 안 되면 억지로라도 행복하게 만들려고 제가 애를 쓸 거예요 도무지 행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말을 잘 사용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교회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복을 불러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 복을 차버리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씨를 뿌리는 말씨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입만 열면 기분 나쁜 말투를 말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혀에 사용한 거에 따라서 복이 임하고 복을 차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노성현 목사님 패밀리 월십을 하는데 노성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듣기 싫은 넘버 파이브가 있어요 첫 번째 숙제했니? 두 번째 똑같은 일 공부했니? 세 번째로는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네 번째는요 이게 이미 아이들한테 나올 수 있는 말인데 너 한국말 하지 않으면 밥 안 준다? 그런데 제가 넘버 원에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회개했을까요? 제가 그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회개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 고생했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우리 아이들한테 했더니 아빠는 또 그 얘기 한다고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이제 가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로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을 주시길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축복하는 자로 사셔야 돼요 마땅히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바로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나아가서는 미워하고 어디까지 나가요? 저주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저는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큰 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이 많은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가장 중심적으로 요즘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교회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큰 집에 우리 성도에서 살아도 좋겠는데 그런 집에서 살면 뭐예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타투면 그게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축만 받았다라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그 말투 말투를 보면은 그 말투가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답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이 축복, 이 아버지들이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장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을 놓고선 두 장에 걸쳐서 아들마다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 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라는 바로 우리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을 해 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어제 제가 금요 패밀리 워십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총회를 하는데 가장 주된 그 논지가 뭐였냐면 이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교단에 이 선데이 스쿨이 몇 퍼센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유스가 몇 퍼센트 있는가 주일학교가 몇 퍼센트에 있는가 여러분 따져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이 평균 55%만 주일학교, 유스, EM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통계적으로 15%에서 35%에만 이 사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학생들 숫자가 통계적으로 몇 명이냐? 3.5명이에요 3.5명에서 많으면 5명 제가 이 패밀리 워십을 이렇게 드리는데 어른들한테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 반주하고 우리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어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이 사역들이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 여기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들 보세요 우리 윗세대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모든 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같은 바로 이 영적인 DNA를 우리 윗세대들이 기도하면 여기 권사님들 장모님들이 그렇게 보자기에다가 아이들을 얻고 나와서 새벽 예배 나와서 막 기도하고요 정말로 이 아이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이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고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까 동영상에서는 위탁모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함부로 이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모습에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고 있는가 영적인 어미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을 만날 때 보호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라 우리 나오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22절 23절 함께 읽어보세요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하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모습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기복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그것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론과 그 자선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가장 책무 중에 책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이라는 것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장들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 이 아론과 아론의 자선의 축복과 우리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사장 아론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지금 하늘 보좌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였을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받고 성취되어진다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은 복이신데 그 복을 하늘에 있는 그 놀란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는 그 주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약시대에 새 언약의 이 시대인 지금 우리 시대는 누가 그 축복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성경에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놀라운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오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중세의 영적인 이 무브먼트가 이 특권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제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해 나갈 그 담력을 얻었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가정에 여러분 이 영적인 제사장은 바로 부모인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이 영적인 축복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듯이 여러분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듯이 야곱이 열두 아들을 갖다가 축복했듯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품고 이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우리가 바로 돼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부모의 차이가 뭘까요? 용돈을 많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심을 많이 주는 거예요?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가 어디에 있어요? 용돈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관심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보다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차이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 이거 단 한 가지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은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 부모의 이 특권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갖다가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권이 이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힘들지만 월요일 아침에 새벽 설교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일주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열이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지휘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업의 문제로 지금 사업의 문이 다 닫혀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성전에 오는 성도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쓴 책인데 하루에 한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저자가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청가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롤프 가복이 바로 이 민숙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으로 축복을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컸을 겁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를 꺼냈는데 이 자녀들이 어떤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항상 이 부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것을 제가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어릴 때 제 품 안에 놓고 머리 위에 손을 얹기도 하고 이 기도를 수년 동안 제가 기도한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목사가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뭔가 뭐 시간을 많이 우리 아이들한테 허비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 롤프 가복이 가장 크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있었는데 저에게 가장 큰 어떤 이런 영적인 영감을 준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바로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돈을 물려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돈이 있으면 그냥 부모님들이 쓰세요 좋은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도 다니시고 그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요즘에는 오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천만 만만으로 해가지고 효도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준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그들이 승부가 많은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러나 뭐를 줘야 됩니까? 영적인 이 복을 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이 기도하는 손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큰 투자는 뭐냐면 이 부모가 기도하는 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돈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마음만 가지면 믿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하는 거는 우리는 통로지만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야 앉아라 기도해 줄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부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한번 이 기도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23절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축복하라 따라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지 말라라 내 뜻대로 축복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 가지의 바로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뭡니까? 첫째가 보호의 축복 따라합니다 보호의 축복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세요 요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할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지킨다 라고 할 때 이 사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이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래요 보세요 악한 원수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시편 1편 3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세요 요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요하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요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애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요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요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요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낮에는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햇빛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얼마나 고단한 길입니까? 거기에는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다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40년 광야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방인의 이 족속들의 이 원수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맹수나 이런 어떤 이런 독충이나 이런 것들이 사망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그런데 10편 121편에 보니까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 아침에만 보호해 주신 게 아니랍니다 저녁에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이 눈동자를 크게 떠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순간만 어떤 한 찰라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위험한 세상이에요 육신적으로 위험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걸어다녀도 위험하고 차를 타고 다녀도 위험해요 언제 내 속의 혈관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내 심장박동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내 몸의 세포가 변화해 가지고 암세포로 바뀌어질지 모른다라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왜요? 이 세상 얼마나 살인과 폭력이 난무합니까? 제가 제 딸을 고등학교에 라이드를 해주러 가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항에서나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앞에 그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고등학교에 미국의 이 총기 사건 때문에 혹시 아이들에게 이런 총기나 어떤 이런 날카로운 금속물을 갖다가 거기서 혹시 갖고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지금 빈번하게 학교에서 총기 문제가 얼마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트랜스젠더 문제 지금 캘리포니아는 이런 프로테트 키즈 해가지고 지금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면실로 내가 이 정체성은 나는 남자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나는 정서적으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지하는 운동을 지금 70만 명을 놓고 이렇게 그래야 이것도 한번 올려볼 수가 있는 그게 채워지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마리아나서부터 해가지고 이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음란 사이트 자살 사이트 좋지 못한 게임 사이트 등 우리 자녀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음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성도들의 어머니가 이 음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요 이 음란으로 넘어지는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축복하는지 원하시는지 아세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러니까 이 무단과 같은 점수라고 이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람 선지자가 성경의 선지자라고 했지만은 이런 어떤 무단 같은 자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는 저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입에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저주하라고 했지 왜 축복하느냐 자기는 지금 저주하고 있는데 축복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다니까요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를 갖다가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위에 모함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음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딸과 아들도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잖아요 그 기숙사를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가 되실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들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보호가 되냐고요 카톡으로 보낸다고 그게 보호가 되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과 아들을 정말로 음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런 위험 속에 주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가 정말로 존귀한 인생이 되어주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가요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꿉니까? 나아가서는 이 아버지와 엄마 또 열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꿈을 꾸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이 요셉입니까?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이 정부가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편안한 노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죠 해봐야 편안하게 노예짓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그 세상적인 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 걷어차버리니까 비록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그가 걷어차버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존귀한 자기 가족 온 열방을 살리는 총리 대신이 되는 걸 보세요 음란에 빠진 요셉은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그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거룩한 아버지들 거룩한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그런 이런 하나님의 순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기도입니까?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여완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올기를 원하시며 여완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시는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세요 뭐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위 하나님의 그 선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 받음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받기를 베풀기를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바로 제가 여기 있는 거 기적 아니에요? 저희 집은 남녀 오랜 교육에 믿었던 집이에요 그리고 다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었단 말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을 통과하고 통과해가지고 그것도 뉴욕에 와가지고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여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거를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혜 있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민수기서 6장이잖아요 이 민수기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서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은 민수기서 13장에 그 12명의 점탄군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보고를 마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갔다가 이제 생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민수기서 6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 있고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텐데 사랑하는 이 종아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이 넘어지고 끝없이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하도록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격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작심삼일이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아 목사님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실수하고 또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떠났다가 울며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렇게 나와서 또 돌아서는가 하면 똑같은 짓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가슴치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반복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솔직히 많이 넘어지셨잖아요 지금 5월 달에 왔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가 많이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그 은혜의 복이 임하면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달려갔을 때 주여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바로 받아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라는 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내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수많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도하잖아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평강의 복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완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샬롬 에이레네 주시기를 원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얼굴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 성경에 그 얼굴을 돌리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불허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고 모든 사람이 불허할 만큼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평강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 있는 가족에 들어갈 때 이 평안을 느끼십니까? 이 평강을 느끼냐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딱 들어갈 때 와 평화 평화로다 와 그런 얼굴이 지면서 집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들어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아니노라 우리는 비록 돈이 줄 수 있는 것 어떤 다른 어떤 환경이 그들의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평안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버리는 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내 마음의 평강을 언제 빼앗기는가 보니까 요동치는가 보니까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제 마음에 평강이 빼앗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근심과 그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바로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그거에 대해 있어서 내 생각이 먼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에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빨리 달리지 않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어떤 이 영적인 비결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데 빌리포서 4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보가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앞서가니까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냐는 이 생각과 이 두려움을 무엇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너에게 앞서가려는 생각 두려워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평강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언제 평강을 잃어버리냐면 환란과 고난이 임할 때 이런 힘든 시간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란과 고난 앞에서 여러분 찬송이 터져나오고 평안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세요 네가 내 신상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냐 하면 풀묵불에 용광호에 들어간다 그때 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황제에게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풀묵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도 놀라운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말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그 영상에서 친구가 말기암이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 마지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서 위로의 말 이제 친한 친구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말해 주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친구가 이제 말기니까 병색이 완연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친구가 자기는 건강한데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나는 예수 믿어도 믿어서 괜찮은데 야 너는 어떡하니? 너 어쩌니? 나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돼도 이거 전혀 나한테 두려움이 아니고 난 내 마음이 평안한데 야 너 예수 안 믿는 너는 어떡하니?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더라 자기가 위로하러 가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기를 전도하고 건면하고 바로 이게 모습을 아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여러분 환란과 고난 속에서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냥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으며 고난이 있으면요 그냥 가정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제가 끝난 것처럼 막 두려워 놓고 있어가지고서는 그냥 있으면 놀랄루야 아니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얼굴에 따라서 자녀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얼굴이 달라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정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나 이 행복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그 말이 축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다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근심될 일 어려운 일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환란 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거룩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약속에서 아멘